음악 안녕하세요 설명서 정보 읽어주는 남자 설정남입니다 의약품을 복용할 때 항상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의약품 사용 설명서 깨알같은 글씨로 읽기 힘드셨거나 내가 먹는 의약품의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정남이 오늘 읽어드릴 제품은 하루 한 번 붙이는 쿨한 첩부제 노펜24 쿨플라스타입니다 노펜24 쿨플라스타는 퇴행성 관절염 어깨관절 주의염, 힘줄 및 힘줄 윤활막혐, 힘줄 주의염, 위팔뼈 상과염, 근육통, 외상후 부기 등 통증의 진통 및 소염에 사용되는 첩부제 파스입니다 노펜24 쿨플라스타는 하루 한 번 한 매를 아픈 부위에 붙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제품을 사용하실 땐 접착면에 붙은 비닐을 떼어내고 사용하세요 다만 15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관하실 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니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 주민센터에 폐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이제부터 노펜24 쿨플라스타를 사용할 때 사용사항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약에 과민반응 경험이 있는 환자 아스피린 또는 기타 비스테로이드제 소염제에 대해 천식이나 과민증이 있는 환자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기관지 천식 환자,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고령자는 의사 또는 약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세요 노펜14 쿨플라스타를 눈, 점막, 손상된 피부, 습진 또는 발진이란 부위에 사용하지 마세요 또 제품을 바른 후 붕대 등으로 감싸는 밀봉붕대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사용하시다가 피부에 광선 과민반응, 부종, 박탈, 습진, 피부건조, 염증, 가려움, 충혈, 거칠어짐, 자극감, 수포, 색소침착, 접촉피부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타 과민반응, 혈관신경부종, 천식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참고로 오늘 읽어드린 노펜24 쿨플라스타 외에도 노펜24 센 카타플라스마, 노펜한방 파프 카타플라스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취향과 통증에 따라 사용해보세요 말씀드린 제품들은 모두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W중해제한 고객만족팀 1588-2675, 1588-2675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JW그룹 뉴스룸 유튜브에 오시면 더 많은 설정남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